네, 기업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일장 마감을 10분 정도 남겨주고요. 24% 급등하면서 장을 마친 종목입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인데요. 쌍방울 그룹이 실제 쌍용차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특장차 기업인 광림, 계열사죠. 광림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이 쌍방울 측은 계열사인 광림 등과 내부 컨소시엄을 꾸려서 입찰에 참여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형태의 컨소시엄으로 앞서 이스타항공에 입찰한 이력도 있어서 시장이 더 뜨겁게 반응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도 쌍용차 인수는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분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은 인수대금의 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황인데요. 아이비 업계에서는 자금 측면에서 볼 때 에디슨 측보다는 광림 측이 더 자금 확보 여력은 많다, 실탄이 더 풍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있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은 정유주가 다시 각광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종료가 되더라도 서방국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보이콧을 일제히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감소할 전망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SK이노베이션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국은 중유나 경유 등의 구매처를 전 세계로 급박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석유 사업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반면 배터리 부문의 적자가 조금 부담인데요. 1분기 1,700억 원대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또 초기 비용이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하반기에는 원재료 가격이 정상화되고 또 중국의 봉쇄가 차츰 해제되면 실적의 개선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한 달 동안 발표된 리포트를 종합해봤더니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 30만 원에서 높게는 41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위메이드인데요. 위믹스 코인의 매각 사태로 주주들의 마음이 크게 돌아섰던 종목입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 약 2,500억 원 가운데 거의 90% 가까이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서 얻은 돈이었기 때문이죠.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30% 떨어졌고요. 지난해 고점이 11월에 기록한 24만 5천 원 정도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대, 현재 고점 기준 40%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장현국 대표가 어제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재차 해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공시를 하지 않고는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그새 또 많이 올랐다고도 어필을 했는데 위믹스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도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증권가의 판단은 위메이드 여전히 게임 시장의 선두 업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P2E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국면이죠. 초기 시장인 만큼 유저 확보가 중요합니다. P2E 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이미 미르포가 한 차례 흥행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고요. 또 위메이드 1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쓸 거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던 기업 가운데 가장 관심이 컸던 기업, 아마 SM일 겁니다. 감사 선임권을 놓고 이수만 대표 측과 언라인 파트너스 측이 표대결을 벌였었죠. 결과는 언라인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언라인 파트너스 측이 추천했던 감사 후보인 곽준호 CFO가 감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주주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리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 어제는 소액 주주들까지 언라인 파트너스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언라인 측은 이수만 대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을 문제 삼았습니다. 라이크 기획의 SM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을 이유로 외부 감사의 선임을 제안을 해온 거죠. 회사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외부 감사 선임을 통해서 회사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어제 언라인 측의 승리로 끝난 주총 결과로 앞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지부진하던 M&A 이슈, 인수 논의가 금물살을 탈지 여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비 업계에서는 지배구조 문제가 깔끔해진다면 매력적인 매물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있는 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